광고 시간 됐나? 광고 시간 됐나, 지금? 돼야 되나? 됐어. 광고에는 타피 안 하네. 잊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먹어봅시다. 니들이 500의 맛을 아니? 니들이 알아? 그렇지, 그럼 뭐. 자가 발전하신 거예요? 근데 좋은데 확실히 색상이 다르구만. 형님 여기 서 계시고. 예. 옛날에 애들 어렸을 때 강원도 속초 해수욕장 여름에 데리고 와가지고요. 사진을 5일 동안 찍었어요, 열심히. 필름이 많을 거 아니에요. 차에다가 이제 아이스박스 있잖아요. 비닐로 된 거. 겉에 사이드에 또 지퍼로 된 거 이렇게 있어요. 거기다 필름을 다 넣었거든요. 아이고야. 서울에서 넣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넣었어요. 필름이 다 회손 돼가지고. 아, 정말 속상하더라고요. 카톡으로 보내주실 수 있잖아. 네? 보내주세요. 제발. 롱으로 한번 찍어. 자, 우리 또 한번 찍어봐. 네, 이렇게. 1, 2, 3, 4, 4. 1, 2, 3, 4. 너 왜 이리 해. 정말 치고. 왜 그래. 너 왜 그래. 나의 길을 타기보단. 너와 머물고만 싶네.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. 너 이제서 나온다고 하겠다. 변해간해. 너무 쉽게 변해간해. 잘 봤어. 저게 주택, 저기 뭐가 하나 있네. 엄만해. 물 색깔이 까맸다, 옥빛으로 됐다. 왜 자꾸 변하냐고. 햇빛 때문에 그럴 거야. 구름에 가려이거나. 그걸 저게 김상숭이한테 한번 물어봐요. 와, 아따, 더웠네. 더워지죠. 내려오는 거. 아, 이제 더워지는데, 갑자기?